날 맘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아 왜 이래? 우리 방송 이런 거 아니야? 자 돌아와서 네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네 마우프 박스에는 뭐 넘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는 그렇게 보드게임이 막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오던 때가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로는 좀 모르겠는데 밑으로는 진짜 모르겠다 앞에 여기 것들도 아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 근데 아는 것들도 상당히 뭐랄까 우연히 알거나 아니면 재판이 계속 돼서 아는 거지? 저는 또 그것도 있어요 그 올해 게임상이라는 존재를 알고 나서 그래서 막 찾아봐서 이렇게 해봤던 기회를 잡았던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 사갈랜드 인첸티드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았죠 아 올해 게임상이란 거 잠깐 게임을 하기 전에 올해 게임상에 대한 인생이 좋으셨나봐요? 저는 게임 입문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처음 접한 올해 게임상 수상작이 티켓트라이드였어요 또 나중에 카탄도 그 수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거 믿어도 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막 찾아보는 것들마다 괜찮았어요 올해 게임상 수상자 이라고 하는 그 씰이 붙으면 실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둬요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적어도 제가 독일이 있을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몇 년도죠? 2010년대 씰이 붙으면 백화점에 깔려요 태거도 노민이도? 노민이도 붙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데이스 오브 언더가 그전까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다가 티켓트라이드의 슈빌레스 ARS 수상으로 완전히 회사가 폈죠 심지어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윤정기 돌리다 말고 멈췄다고 발표할 때까지 아 그치 씰 붙여야 하니까 독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이랑 좀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독일이 보드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치 라는 것들이 이 당시하고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SL은 여전히 가장 큰 게임 박람회이기도 하고 독일에 있는 회사들 아미고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지?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든지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만 결국에는 보드게임의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헤게모니가 독일에서 이제 프랑스라금 이상한가 아스모디라 그러면 뭐 이를테면 축구에서의 잉글랜드 같은 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의 권위가 그만큼 권위라기보다는 주는 어떤 이상의 원래 포지션은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우린 이런 게임한테 기본적으로 패밀리 스트로저디 가족용 전략 게임 이라는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진 게임들을 대상으로 상을 줬던 건데 그걸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거지 그래서 그거랑 요새 보고 있는 제가 대중적이라고 보는 골든깅 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 골든깅은 기기잖아 말 그대로 그게 대중적이지 않냐 이거지 일단은 지금 독일의 시빌데스 야르스 거마니님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커버리기도 했고 지금 요즘에 주는 상은 도대체 어떤 상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신 것도 당연한데 저는 뭐 상에서 멀리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도 좋은 게임이고 골든깅도 좋은 게임이고 그게 뭐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 갑자기 황의정수 포지션? 네 그래서 지금 위에 있을 최근에 받은 뭐 이렇게 저스트원이라든가 픽처스라든가 미크로마크로라든가 전부 다 엄청 괜찮은 게임이거든요 미크로마크로 지금 노안이는 사람 못하는 게임 아니에요? 아 패밀리 기준에 벗어난다 코드네임즈도 엄청난 거고 근데 중요한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차이는 있어요 슈빌데스 야르스에서 상을 받으려면 일단 독일에서 출판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아 독일에서 출판을 한다는 게 누가 독일 회사가 받아가서 디스비션을 한다든가 하여튼 다시 공장 돌려가지고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독일 업체한테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독일 시장 진출이 너무 어렵다 까탈스러운가 보죠 독일 까탈스럽고 뭐 그렇죠 메이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독일에다가 제한되는 게임이 뭐 워낙에 많고 그러겠네 그렇기 때문에 골든 기익 어워드 뭐 제가 열심히 뜯어본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요즘에 나오는 게 일본 회사 게임도 많고 한국 게임도 많고 뭐 브라질 독일 외쪽에 유럽 비유럽 쪽에서 나오는 게임들 뭐 워크앤롤? 거기 싱가폴 게임인거고 엄청나게 좋은 게임들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 다이스타워나 이런데서는 이거 다 받아보고 검토해보고 게임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골든 기익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뭐 저희 게임도 이렇게 뭐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독일 시장을 뚫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단 천 개만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천 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민이도 되지 못하죠 바르바로사 바르바로사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바르바로사는 우리가 토이보하면 카탄을 떠올리는데 카탄 이전에 이 게임으로 수상을 했어요 88년도에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올해 게임상 아니면 아예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 게임 바르바로사 찰흙 게임이요 그렇죠 찰흙 게임이죠 바르바로사는 찰흙으로 만드는 게임이고요 찰흙 만들어서 이거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많이 투표 받으면 더 잘되는 게임이고요 네 여기 예시 샘플이 나와요 자 손인장이 예시로 나왔는데 이건 너무 어렵다 이게 딱 적당하다 이건 너무 쉽다 이런 식의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버섯이고 이건 너무 단순 적당하고 이건 너무 디테일하다 이거죠 이런 식의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맞추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모두 맞춰서도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점수 핵심 요소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의 디테일은 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할 수가 없다 굳어 더 이상 찰흙으로 쓰기는 거 하지 못해 모르겠어 찰흙을 썼다는 어떠한 3D 3D 보드게임의 원형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빵 터지는 게 없어 그런 건 그렇죠 그러니까 패밀리 전략 게임 패밀리 스트로저드 게임 이게 세상에 제일 애매해 너무 동그란사나 게임 동그란사나 게임 너무 폰해도 안 돼 게임이 어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돼서도 안 돼 그런 어중간한 포지션의 어중간한 게임 중의 하나였다. 디지털 게임이랑 보드 게임의 차이를 얘기할 때 손맛 얘기도 하잖아요. 그 손맛의 끝 지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게임의 재미는 역시 뭐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지. 게임의 시스템은 뭐... 그러면 상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럴 거면 뭐... 시스템의 독차성... 디자인은 왜 필요해? 이거 플레이한 사람들한테 상주지. 그러니까. 나는 좋아. 내가 재미있게 했어. 나도 재미있긴 했어. 재미있긴 했지. 플레스 야레스라는 게 언제부터 공신력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그건 이제 서서히... 카탄이 이유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카탄이 이걸 받아서 공신력이 생긴 거야? 아니면 상을 받은 게 카탄이라서 공신력이 생긴 거야? 언제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거나 주지 않았네 이거지. 아무거나에 대단하다? 그럴 수도 있어. 카페 인터내셔널은 받을 만한 거긴 하지. 오케이. 그럼 다음 게임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1989년도 루디 호프만의 카페 인터내셔널. 전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신 로고 같은데? 미국판이. 그렇군요. 저는 이판번호를 갖고 있어서. 이 로고를 찾아서 하다가 하게 된 게임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했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만들지만 저 로고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게임이다. 이 카페 인터내셔널이.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깠습니다. 엄청 깠습니다. 패밀리 스트레티지 게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어울리는 거죠. 딱 어울리는 패밀리 스트레티지다. 저거 말하는 게 없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노란색 빨간색 보이시잖아요. 약간 퍼즐 게임이에요. 나라에 맞춰서 남자 여자 성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타일들을 주변에 많이 깔아야지 점수 얻는 게임입니다. 지금 나오면 또 PC 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PC 하지 않죠. PC 해야 돼? PC 해야 돼? PC 해야 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특정 국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여성이 여성인 줄 모르고 성비불균형을 맞춘 적이 게임 중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하는 얘기의 의도는 뭐예요? 일러스트가. 일러스트가 문제다.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럼 여성은 꼭 여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PC 하지 않다는 거죠. 요즘 나오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요즘 나오면 괜찮은 거지. 왜냐면 여성을 꼭 여성스럽게 해야 돼? 그럼 편견을 버리라고. 머리가 길어야 돼? 본인이 문제야. 아 예 알겠습니다. 게임은 그 당시부터 상당히 PC 했다. 카페인터내셔널은 받을만한 게임이었다. 네. 루디오프만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그래요? 알렉스 레드로프만 해도 2004년도쯤 작고 하셨는데 문 립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문 립. 알아요. 월년도야. 뉴머리라고 하는 원래 게임이 루디오프만 게임이라서 아!! 잡고 하셨으니까 문 립 저깄다. 여기 딱 있네. 이 일루스트는 그 회사 어 그 회사. 이름 얘기할 수 없는 그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는데 네. 오른쪽 위에 보면 램파츠 라고 있는데 램파츠 램파츠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한글판으로 나오나요? 이거는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하겠죠? 꼭 그렇지 않더라구요 내가 해보지 슈필데어 투맨? 게임 오브 타워 타워를 잘 싸던 게임입니다 이제 90년대 들어가면 이 앞에 것만 해도 가물가물한 것들인데 이제 90년대 들어가면 이제 확실히 나름 신선한 것들이 나오는데 본인 아닌가보죠? 호이티토이티 역시 토이버 게임입니다 토이버한테 되게 많이 줬다 호이적이네 뭐 어떤게 있어요 독일작가에게 우거적인가? 그건 당연한거고 다 독일사람이잖아요 독일사람과 독일 아까 저기 런던어 그 위에는 이스라엘 미국 이탈리아 서방권에 친 아니 근데 이 이후에 중국처럼 저렇게 그리고 근데 어느날 어느날 클라우스토이버가 바르바르사를 가지고 온거야 젊은 클라우스토이버가 가지고 온거죠 아 그땐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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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들고 왔는데 얘 게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게르만이 필요할 때였다 저머니 젊은이한테 좀 부자 이렇게 해서 줬는데 클라우스토이버가 괜찮게 뭐 이렇게 호이티토이티니 이런것들이 나오는거죠 일단 호이티토이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저는 이 게임 익숙치 않아요 제목이 왜냐 저에게 익숙한 제목은 알레아의 아델페어프리키테트 근데 이거 사실 전 이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한거 되게 마음에 안들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걸로 번역하는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말이 아니잖아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근데 이거는 귀족들이 환장하는거 근데 호이티토이티를 찾아보니까 거들먹거리는 이라고 어떤 좀 가진자들이 좀 거들먹거리는 그거를 일컫는 영국 소거라더라구요 호이티토이티가 그래서 게임도 보시면 보세요 손에 물 한번 흙 한번 묻히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이 별의별 이상한 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뭐 이런거 수집하고 저런거 수집하고 딱 그 테마로 했어요 여기 수집품들 보면 되게 엉뚱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여기 있네 이건 아니야 장소네? 그러고 보니까 난 근데 이거 토이버거 만들었다는거 처음 알았다고 아 그래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메커니즘에 제일 첫번째로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 그 가위바위보 메커니즘을 보드게임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걸 저한테 처음 알려준 게임이었어요 물품을 수집할 때 경매장에 가서 경매를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철창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있고 누군가가 그걸 내지 않을까? 라는걸 역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눈치 싸움이죠 네 카테고리는 블러핑 메커니즘은 가위바위보 그리고 당연히 수집이기 때문에 셋 컬렉션이 나오구요 동시에 액션 선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갔다는걸 동시에 공개를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그렇게 돼야지 눈치 싸움이 되니까 네 91년 웨키웨키웨스트 마찬가지로 토이버네요 드론트헌트 드리버라는 이 판본으로 게임을 해봤어요 이러면 알겠다 네 이 표정이 게임 도중에 짓게 되죠 왜냐면 나를 숨겨야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부서져 나갈 때 그게 내꺼라는 티를 내면 안 돼요 딱 이 표정을 짓게 되더라고 이건 되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전반적으로 오늘 매트는 프리셋이 있나봐요 1번은 재밌는 게임이에요 2번은 뭐 아 그럴만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지금의 이 분위기가 네 사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분위기라 하면 네 지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네 그 슈필드하스의 아르스의 게임들을 잘 짚어보자 라고 했을 때 네 일반적인 유튜버 방송자들은 어 다음 게임 봅시다 웨키웨키웨키스토 이 게임도 정말 재밌죠 저 게임도 정말 재밌죠 이렇게 할 거가 아니지 하면 난 너무 두려울 거 같아서 너무 아닐 거 같아서 오는 걸 살짝 망설였거든요 네 불러주셨으니까 오긴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시니컬한 이 느낌이 아니 시니컬한 게 아니고 시니컬한 게 아니고 여기 시니컬 담당하는 거 아니 내가 시니컬한 게 아니고 정말 별로야 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저거 솔직하게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웨키웨키스토는 재밌어요 아니 저거 멍청도 안 해가서 모르고 네네네 그 전 것들 아니 드린턴 드리버 바르바르사 같은 거는 아니죠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영 영 아니죠 아무튼 이거는 지금 나 근데 이런 표지였으면 아마 해봤을 거 같은데 나 저거 왜 안 해봤을까 아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저 패키지도 영 아니에요 저 패키지도 영 아니에요 저는 이게 길을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이거 게임 화면만 좀 열어보실래요? 제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 아 나 근데 저 표지를 아는데 이거 거마니님이랑 예전에 그 잠실 페이퍼 이야기에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왜 기억해? 나 근데 지금 아니 그때부터 친구였어요? 아니요 오래됐어 아니요 지금도 아니야 뭐하라는 거야 제가 친구는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덮이잖아요 덮이면 이게 내 거라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그 표정이 나온다는 거지 표지의 그 표정 운 라이펜 브라이트 예 운 라이펜 브라이트 자전거 달리기 자전거 달리기 자전거 달리기 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요거의 독일어는 라이펜이 타이어고요 브라이트가 폭이에요 타이어 폭만큼 아 이게 저 간발의 차이 뭐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표지가 요만큼 요만큼 요 표지가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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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요거는 그리고 게다가 10주년 기념판이네요 뭐 프랑스에서 하는 정도였지 뚜루드 프랑스 뚜루드 프랑스 네 맞아요 여기 게임 소개에도 뚜루드 프랑스가 언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뚜루드 프랑스 타입의 바이스클레이스 아 이거 재밌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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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재밌어요 한 말만 튀어나가면 안 돼요 네 팀이 되는 네 개의 말을 다 골고루 해야 하는데 이게 자전거 레이싱만 있을 수 있는 독특한 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뭐냐 앞에 쓰러지면 뒤에가 우르르 피라미드 형태로 쓰러지는 거 맞아요 아 이게 아주 쫄깃한 재미를 주더라고 아 저거 근데 비싸기도 그때 엄청 비쌌는데 네 지금 다 수입품이니까 네 근데 저 때부터가 이제 뭐랄까 보드게임이 알려지고 수입은 안 되고 이런 때였던 거 같아요 저 시기부터가 그래서 이베이를 그렇게 뒤지게 되죠 어 맞아요 네 저도 이거를 저는 이거를 아예 못 구했고 이걸로만 구했어요 10주년 기약판이 이거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 돈으로도 거의 한 10만원 했던 거 같은데 그 당시 10만원이면 지금 체감으로는 한 5,6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좋지는 않아요 뭐 어디 살다 오셨어요? 하하하하 아니 무슨 말이야 하하 하하 좋은 게임이에요 이거 근데 작가가 작가가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돌아가신 분이시죠 아니 독일인이 아닌 거 같은데 돌아가신 분 전문이에요? 다 아니까 이 분이 네덜란드 분이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이건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시 재판이 된다 재판이 된다? 안 사지 않을까요? 그래도 왜냐하면 좋은 레이싱 게임이 너무 많아 근데 누가 저는 자전거에 독특한 재미를 주는 건 또 이것만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얘기하면 또 또 얘기가 딴 데로 세는데 자전거 레이스 자체가 많이 적어야 이 당시만큼 인기가 없어 저건 되게 예쁘긴 해 난 저런 식의 약간 일러스트 어 카툰 일러스트 자 페르도 난 이 분 이름이 되게 익숙한데 리하르트 보르벼 이 분 돌아가셨나요? 네 돌아가셨고요 미국분이시고요 이 분 워게임 좋은 분이에요 워게임 저기 돌아가셨어요? 배틀크라이 하고 가장 유명한 건 뭐야 그 아홉 개 나오는 거 아니 잠깐만 우리 이거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는 안들어가셨어요? 안들어가셨어요? 이게 없는데 괜히 안들어가셨어요? 안들어가셨어요? 전문이라며 아니 배틀크라이 작가인데 벌써 돌아가셨으면 안들어가셨나? 그래서 B.O.R.G 말고 B.E.R.G가 돌아가셨을 거야 그 베르크잖아 아니 여기도 배틀크라이 하고 메모아라든지 이거 워게임 전문 맞는데? 아니 그니까 B.E.R.G도 계시거든요 아아 알레아의 미들박스 시리즈가 저기 서부 테마로 된 그거 뭐죠? 와이어터프? 그렇지 이제 안 떠오르신구나 죄송합니다 알레아의 미들박스에 서부 테마하는데 제목은 몰라 근데 미들 아냐 그 스몰박스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페르도 이야기합시다 페르도 페르도를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사위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컵에 들어가서 근데 이거 케리비안의 해적 에서 그냥 블러프잖아 네 블러프라는 게임 제목으로도 나왔어요 네 이게 원래 원제가 라이어스 다이스인가 거짓말 장애 주사위 그게 제일 잘 맞는 제목인 것 같아 네 그냥 블러핑이야 블러핑이 처음이자 끝 이것도 이 사람의 오리지널리티인가요? 과거부터 있었던 거를 이 사람이 다듬은 건가요? 그러니까 라이어스 다이스 혹은 페르도 블러프 블러프라는 이름으로 남미에 전통 게임이 있는 거예요 남미에 윗놀이가 있는 거야 아 아프리카의 만칼라 이런 것처럼 원래 그런 게 있는데 리하르트보르그인지 뭐하는 리차드보그가 생사불명애 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낸 거죠 원래는 1이 별인데 원래 그 원래 게임에서 이 사람이 바꾼 거는 그것밖에 없어 6을 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블러프란 이름으로 라베스 북어에서 나온거구요. 원래는 콜마의 블러프였죠. 고전 게임을 숟가락 얹었다? 숟가락 얹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작가가 리차드 보르크 라고 해서 전통게임에다가 윷놀이에다가 상을 줄 수 있는거냐 심지어 출판연도... 이건 정확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상을 준다고? 윷놀이한테 상을 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건 불만이 좀 있겠는데. 우리가 윷놀이를 뭐가 다른 테마를 입히고 약간 손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게임상 주면 줄 수 있긴 한데. 상 받은 사람이 욕먹겠지. 준 사람이 욕을 먹겠어. 받은 사람이 준다는데 어떻게 해. 고사해? 티츄랑 좀 비슷한거죠. 티츄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전통게임인데. 근데 그건 상을 안받았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안하지만. 상을 받았네. 그니까 그만큼 이게 엉망진 척이라는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결론은 금본 없는 상이야 이거.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사는 얘기나 합시다. 아들 때문에 힘든 얘기. 딸 때문에 힘든건 없다며. 아들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긴 한데. 맨하튼. 야 이 작가가 사실은. 이 작가가 슈필데스 ARS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는 거야 이게. 자. 안드레아 세이팟. 이분의 대표 게임은 이거죠. 그죠? 지금도 회자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슈필데스 ARS를 수상 못했어요. 이분의 게임으로 맨하튼이. 저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 받으려면. 웨이트 2.5 이상 넘어가면 못받을걸.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푸에르토리코는 아직도 회자될만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슈필데스 ARS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 웨이트를 좀 봅시다. 웨이트가 2.5가 넘어가는게. 1.9.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상작 중에서. 앞으로는 좀 볼까요? 근데 지금. 아니 딱 보면 알지. 티칼. 티칼 정도. 티칼은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가 보고. 일단 여기서 제일 어려울 것 같은. 스코틀랜드야 돼? 스코틀랜드야. 니가 넘어갈게 뭐있어. 1.9. 파탄이 2.5가 넘어갈까? 아닐 것 같은데. 2.5 안되죠. 2.3.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거 같은데. 제일 높은거네. 어쨌거나. 맨해튼. 단순하죠. 건물 올리기. 요새 재판도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네 나왔습니다. 앙글판 나왔구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건? 뭐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높이 쌓는 게임. 네. 진짜 말 그대로. 타입도 패밀리라고 불리가 되있네. 일단 그래요. 이렇게 낮춰야만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이 년도와 이 게임. 그리고 이 작가는 뭐. 네. 당연히 그때 그거 받았어야 되고. 95년도에 다른 누군가. 신박한 게임 만들었어도. 그냥 하늘을 탓해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독일사람이 아니. 독일사람이었으면. 몰라. 독일사람이나 받은거일수도 있어. 아 근데. 어. 이걸 카탄이라고 했다. 예전에 Zitle from Catan. 카탄의 개척자라고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 네. 이제는 그냥. 그냥 카탄이라는 걸로 딱 줄여버렸네. 이거. 이제 이게. 카탄이. 카탄. 이콜. 코스모스. 였거든요. 그쵸. 그쵸. 금복. 코스모스가 카탄을 항상 냈고. 음. 근데 이제 그. 지금. 클라우스. 아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클라우스 토이버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 카탄 게엔베하라는 회사를 따로 세운거구요.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었던거 같긴 한데. 맞아요. 모든 판권을 거기서. 정리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신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구요. 토이버 게임들에 대한 판권을 거기서 전부 관리한다. 네. 그래봐야 뭐 대부분 카탄이지 뭐. 근데 카탄이라고 하지만. 카탄은 거의 유니버스라고 해도 될만큼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코스모스가 카탄에 기여한 바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클라우스 토이버 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잠깐만. 토이버가 코스모스에 기여한게 아니라. 반대로 코스모스가 카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요. 그 여러가지 시리즈를. 클라우스 토이버는 육각형 만든것까지 하는거고. 음. 그거를 이제 유니버스로 만든건 사실은. 카탄 지어브라피즈. 카탄 머시키니 머시키니. 히스토리에서 인카의 부흥. 인카의 부상. 그 다음에 아메리카. 아 저 이것도 재밌게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사실 뭐 선사시대 카탄도 있었고. 뭐. 그렇지. 엄청 많이 냈죠. 게다가 뭐. 확장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심지어 우주까지 갔죠. 카탄. 스타베러. 응. 그 다음에 왕자의 게임 테마 입힌 것도 있고. 이렇게 한 대에 코스모스라는 출판사의 힘이 엄청 많이 작용을 했다. 아. 사실은 작가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했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런걸 알 수 있냐면. 위에 보시면. 세틀러스 오브 자라 햄라 이런거 있죠. 위에는 스토네이즈. 이게 석기시대 카탄은 제가 좋아하는 스킨옵스고. 그 전에 이제 뭐. 세틀러스 오브 가나안 있고. 이게 지금 출판사가 코스모스가 아닐거에요. 아 맞아요. 그 가나안에. 이게 메이피언가? 뭐 그럴거에요. 메이피언 아니고. 그 당시 나왔던 어떤 미국 회사인데. 캡터스 게임 디자인. 캡터스 게임 디자인. 어쨌든. 응. 저거는 다 저기 종교. 가나안에. 종교이고. 종교도 그냥 우리가 아는 캐톨릭이나 뭐. 프로테스탄스도 아니라. 유대교죠 유대교. 그래서 이상한거에요. 아 그래요? 네. 미국발 종교. 뭐 이런거 있잖아. 몰몬? 유타 뭐 이런쪽. 아 몰몬교? 약간 그런쪽이에요. 저희가 뭐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출판사는 이제 캐톤 라이센스를 받아서 저런거 하고 저런거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코스모스만이 근본. 코스몬이 근본을 유지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간거죠. 4,5인정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한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어 이거. 뭐. 우리. 아버지 게임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커탄 게임배아로 가져갈 수 있는거냐. 아. 아. 결론이. 네. 라이센스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 사실 코스모스 지분도 상당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을. 디자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싹. 모든 판권을 그쪽에서 가져가는게 맞느냐. 네. 이상. 정. 업체 사장님 말씀 하십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생각해볼게 있긴 하네요. 그 부분은. 네. 일단 카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른 데서도 실컷 많이 했을테니까. 네. 토이버의. 근데 토이버가 이게 네 번째 수상작이라는거.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너무 많이 받아. 예. 자. 96년도. 이건 뭐. 아직도 현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 크라모와 울리히. 응. 에. 콤보 얼마나 주고 싶었겠어 왜? 독일인 두사람이니까 근데 울고싶은데 뺨 때려줘 독일인이니까 그럴때마다 넘어가는거야 카탄 이전까지 2.5까지 안들어오다가 카탄에서 확 올려준거고 이번에 보면서 딱 올려준거야 카탄이 공전에 이태를 한거니까 이정도 웨이트 카탄은 독일사람 이것도 독일사람 안드리 세이파스트는 왜 안주냐고 이후에 지금 얘기했던 웨이트 충분해 독일인이야 모든 조건을 안주면 줬잖아 두번이라 그래서 두번 줬으면 됐지 뭘 더 줘 후에드토리코 안줬다고 두번 할건가 그렇게 치면 볼펀크라모도 엘그란데 말고 많아요 자 엘그란데 뭐 얘기할 필요했나요 영향력 게임의 고전이자 아직도 현역에서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게임 크라모가 이 앞에 수상작들은 단독 디자인인데 이제 여기부터 전부 공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야지 독일에 한명 더 끼워놔야지 그럼 독일 둘은 훨씬 좋지 하나의 독일인보다 둘의 독일인 알겠습니다 볼펀크라모가 제일 많이 탔네요 많이 탔었죠 이미 두번 탔고 다섯번까지 카운팅되고 크라모도 네번 크라모가 다섯번 하나 둘 셋 아니 미시시피 퀸 도 독일사람이야 미시시피 퀸 미시시피 퀸이 탔어? 97년도 말이 돼 독일인이네요 그렇지 됐어 독일인은 탈 수 있지 미시시피 퀸은 넘어갑시다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한국에서 한국사람한테 주는 걸로 미시시피 퀸 자 미시시피 퀸 해보십죠 다들 인상이 전혀 없어 하긴 했어 근데 전혀 인상이 남아있는게 없어 수승홍인데 요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요 옆에 증기선의 요 요거를 수치 표시하는걸로 기믹이라고 해야하나 이런거에서 신박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도 증기선 모양밖에 없는데 국어 이외엔 사실 라이트 펀 패밀리 게임 1.7 1.7에 독일사람이면 준다 독일인이 가위바위보만 해도 후보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알란 무는 미국사람이야 아 그러네 엘픈 랜드 엘픈 랜드 이름 자체가 영어 이름 같지가 않은데 아니 그렇진 않을텐데 엘픈 랜드는 독일어죠 엘픈 랜드지 영어로 하면 엘브즈 랜드가 되겠지 나는 회사가 어디야 이거 이거? 아미고 아미고에 내셨으니까 했나보다 아니 잠깐만 그리고 그래픽 아티스트가 독일사람이야 아아 뭐라도 돼야 되는구나 도리스 마테우스네 이 쪽에 뭐가 있죠 이거 나중에 다른 걸로 바꿔서 냈을텐데 다른 걸로 바뀐게 아니라 엘픈 로드네요 엘픈 관련해서 다른 게임들이 많아요 이것도 유니버스지 엘픈 랜드 엘픈 골드 엘픈 로즈 엘픈 랜드 이게 그렇게 낼 만큼 뭔가 변형될게 많은가? 저는 오리지널밖에 안해봤으니까 다른 얘기는 못하겠고 오리지널 친구들이 놀러왔다 저는 추천할 게임 다섯개 가운데 하나는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놀러갔었어 하필이면 그래서 했었어 저는 맨 처음에 했을 때 20년 전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알란 무는 티켓라이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길 있는거 그렇죠 네트워크에 각점이 있죠 근데 이거는 길 있는 게임을 많이 하시더라 이거는 프로그래밍의 성격이 좀 아 프로그래밍도 있지만 아다 요 화면 아까 그 화면인가? 똑같은건데 이거에요 이거 저도 이걸로 가지고 있고 이후에 요거의 반정도의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출판을 했죠 저도 이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마음에 안든게 그거 좋아 그니까 다섯명이서 하면 다섯명의 색깔 실린더를 다 한칸씩에 놓고 세팅하고 시작하는거잖아요 이렇게 세팅 시작하죠 그니까 이제 뭔가 원시적이다 원시적이다 실린더 하나씩 가져가는 방식으로 뭘 체크를 해야되나 그런 생각이 맨 처음에 했을 때 초반에 들었어요 지금 둘레끼리 스탬프 찍듯이 해야한다 뭐 스탬프로 하든가 다섯개를 이제 20칸에다가 지금 놓고 앉아있는거는 좀 별론거 같다 아 그래요? 일단 미기하다 비기하다 그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보드게임에 입문했을때 얼마 안됐을때 저걸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생각도 그렇다는거죠 하지만 똑같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일 수 있는데 저걸 20개를 세팅해 가면서 처음에 오픈 앤 플레이가 돼야하는데 오픈 앤드 세팅 앤드 오버나이징 한 다음에 플레이가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세팅이 복잡한건 아니잖아 요즘 나오는 게임들에 비하면 굉장히 심플한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이제 태세전을 하신다면 뭐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잘 얘기해 드리는거야 혹시 나중에 댓글 달릴까봐 게임홀로지게임 훨씬 불쌍하지만 내가 아니 그당시 그당시 저게 한글판이라던가 엄청 구하기 어려울때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이제 그당시 여자친구한테 줬어요 선물로 저건 학생때 한 10만원 정도 들어서 예뻐보인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플레이를 하잖아요 플레이를 하는데 룰북 열심히 읽고 이제 20개씩 세팅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가서 하냐고 지금 어디 뭐 카페에서 뭐 저거 이따만한 보드를 펼쳐놓고 보통 집으로 데려가세요 집에서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되나 아하 그건 아닌거 아 알겠습니다 그당시 여자친구분이 생각을 못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전여친이랑 하니까 거기까지 20년전? 하하하 10년전이면 아직 언제지 얼마지 지났어? 하하하하 안 지났나? 공소시열 따져 하하하하 발이 잘못 나온다나 봐 소소시열 얘기하라고 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